주제는 바로 여자들의 로망이죠 뭐냐면 리미티드 에디션 와우 브라보 영원한 여자들의 로망 명품도 좋지만 여자들은 이것에 더욱 흥분한다 한정판 마케팅의 일환으로 특별한 시즌에 맞춰 정해진 소량만 출시되는 스페셜 아이템 셀러브리티도 빠져든 리미티드 에디션의 치명적인 매력 최고급 리미티드 에디션부터 특별한 삶이 담긴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리미티드 에디션의 모든 것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와우 눈이 부시네요 이게 바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본사를 둔 크리스탈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아닌가요? 와우 너무 예쁘죠 아니 이 커피잔 좀 봐요 수저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한 달이나 걸려서 일일이 크리스탈을 큐빅을 하나씩 하나씩 박아놓은 겁니다 예쁘네요 어머 나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애들이랑 이런 부엌 용품이 있다면 굳이 거대한 샹들리에나 그런 멋있는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분위기가 살 것 같아요 어느 날 조명에 얘들이 반짝반짝반짝거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최고봉 이 커피 머신기 좀 한번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잘 안 보이시니까 이게 꽤 아유 어떡하나 어떻게 깨트렸다 괜찮습니다 이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와 꽤 무거운데요? 크리스탈이니까 너무 예쁘죠 이게 커피 머신이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일일이 정말 사람이 수작업으로 리미티드 에디션 그야말로 리미티드 에디션 이건 정말 정성과 노력과 사랑이 그리고 돈이 들어가 맞아요 시간이네요 진짜 장인이 한 땀 한 땀 붙인 게 바로 크리스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붙이고 눈이 빠지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방에 딱 하나 이렇게 커피 머신기 갖다 놓으면 전체 부엌이 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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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여자들의 주부들의 마음도 잘 헤아린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던 것 같습니다